레슬똑트야 들어가 봅시다. 첫 번째 다시 만난 우소즈 제이 우소와 지미 우소 그리고 두 번째 랜디호튼 케비노에스 분열 첫 번째 다시 만난 제이 우소 지미 우소 이제 이번 롤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미 우소가 롤으로 가서 제이 우소를 만나러 갑니다. 근데 제이 우소가 표정에서도 딱 보이듯이 꺼지라는 식으로 지미 우소를 쳐다봤고 지미 우소는 좀 당황하면서 다시 한번 제이 우소를 찾아갔는데 그마저도 까이는 어떻게 보면 그냥 제이 우소가 쌩까고 갔죠. 나갔죠. 이걸 봤을 때 우소즈가 결국엔 나중에 우소즈로 재결합을 하겠다라는 시나리오이기는 한데 일단 당장에는 제이 우소가 저렇게 지미 우소를 싫어하는 등지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 저는 아주 이거는 적절한 각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제이 우소마저 이걸 세탁기 돌려가지고 지미 우소를 반가워했다면은 저는 진짜 또 간만에 극대노를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게 맞지. 지미 우소를 보자마자 제이 우소가 만약에 바로 풀려버린 표정으로 지미 우소를 바라봤다면은 그거는 완전 스토리라인이 이상해지는 거고 그래도 스맥다운과 다르게 로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세탁기가 사라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장에는 제이 우소가 저렇게 지미 우소를 싫어하고 그랬지만 점점 마음이 풀릴 거라고 생각이 들고 지미 우소도 제이 우소한테 계속 미안해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는 레슬매니아 41에서 WWE 태그팀 챔피언십 통과형제 우소즈 이 각을 만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장에 있을 대립, 당장에 있을 스토리 전개로 봤을 때 그걸 예상해 봤을 때 이제 제이 우소랑 브롬브레이커랑 인터컨티네탈 챔피언십 재경기를 하겠죠. 근데 여기서 블러드라인이 난입해가지고 이제 솔로시코와 통과형제 제이코파투가 막 난입해가지고 제이 우소를 방해하면서 제이 우소가 바로 챔피언을 뺏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이 우소는 분노가 극에 달하면서 스맥다운까지 찾아가서 이제 블러드라인을 막 때려 눕히는 거지 자기 감정으로만, 자기 개인 감정이 너무 빡이 쳐서 뭐 이제 지미 우소나 로만레인저를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 그냥 자기가 인컨챔 이런 거에 빡이 쳐서 스맥다운으로 쳐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제이 우소가 이제 스맥다운에 출연하는 빈도가 잦아지고 그러면서 이제 지미 우소와 로만레인저와 점점 그 전에 꼬였던, 전에 트러블이 있었던 부분들을 풀어가는 그런 스토리 전기로 가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지금 고강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챔피언십을 하는데 지미 우소가 도와줘서 방어를 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뭐가 됐든 간에 일단은 제이 우소와 지미 우소는 점점 가까워지는 스토리로 갈 것 같고 제이 우소가 당장에는 저런 표정이지만 금방 풀릴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결국엔 서벌이벌 시리즈를 위한 빌드업이라고 봐야겠죠. 이제 서벌이벌 시리즈 때 로만 팀과 이제 저 블러드라인 팀 해가지고 뭔가를 할 것 같기 때문에 워게임을 할 것 같기 때문에 그거를 위한 빌드업을 지금부터 시작을 하는 것 같습니다. 뭐 이런 각본에 대해서는 이 블러드라인 각본에 대해서는 더 구체적으로 우소즈 각본에 대해서는 그냥 그려내니 하고 보게 됩니다. 이제 뭐 이렇쿵 저렇쿵 얘기하는 것도 의미 없고 의미 없는 말들인 것 같고 그래 잘 뭉쳐봐라. 그리고 저 WWE 태그팀 챔피언십을 딸 것 같은 그림이 마음에 안 들기는 하지만 뭐 저것도 앞에랑 똑같이 얘기해봤자 의미가 없는 것 같고 결국엔 레슬매니아 40일에서 통과 형제를 꺾고 WWE 태그팀 챔피언이 된다면은 엄청난 반응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국내에서는 반대의 반응이 더 많이 나올 것 같고요. 그래서 그 그림이 진짜로 나올지 한번 지켜보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랜디오튼, 캐비노에스, RKO팀 분열 결국엔 분열이 됐어요. 이제 캐비노에스가 그 전에는 코디로즈를 공격을 해서 터니를 했고 이번 스맥다운에서는 랜디오튼을 실수로 툭 쳤는데 이제 랜디오튼이 거기에 화가 나서 야 선 넘네 하고 이제 저렇게 펀치를 날렸고 이 씬이 지나고 나서 백스테이지에서 이제 캐비노에스가 랜디오튼을 기습 공격하는 장면까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캐비노에스는 완전히 야격으로 돌아섰고 랜디오튼은 어떻게 보면 중립이었다가 이제 캐비노에스가 건드니까 이제 폭발한 그런 케이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악역이라고는 볼 수 없는 거죠. 랜디오튼은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둘이 이제 넘버원 컨텐더 자리를 두고 싸워서 이제 랜디오튼이 이긴 다음에 뭐 아니면 캐비노에스가 이긴 다음에 이제 코디로즈랑 챔피언십을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둘 중에 누구 한 명이 지더라도 그 다음 도전자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결국엔 터질 게 터졌고 그래도 이제 코디로즈가 이쪽 각본에 잠깐 투입이 될 수 있어서 어떻게 보면 다행인 것 같기도 한데 결국엔 레슬매니아 41 때는 블러드라인이랑 또 엮일 것 같다. 구체적으로는 더락이나 로만 이쪽에 또 엮일 것 같고요. 아무래도 레슬매니아 때 그 티켓 파워를 보려면은 이제 코디로즈의 상대가 블러드라인이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WWE는 해서 레슬매니아 41 때는 블러드라인이랑 다시 엮이겠지만 그 전까지는 이제 캐비노에스와 랜디오튼 이쪽에 엮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해서 이제 뭐 제가 그냥 예상으로 써놓은 건데 서바이벌 시리즈에서는 랜디오튼과 캐비노에스가 넘버먼 컨텐더 자리를 두고 코디로즈는 이제 워게임 로만 도와주러 간다던가 뭐 이럴 수도 있고 이제 로얄롬블에서는 너머머머 컨텐더가 정해지고 이제 뭐 랜디오튼이든 캐비노에스 든 그래서 이제 코디로즈랑 통합 WWE 챔피언십을 치를 것 같고 코디로즈가 거기에서 또 방어를 할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레슬매니아 41에서 더락이랑 1대1 아니면은 이제 더락 로만 로만이 만약에 낀다면 코디로즈가 더락 로만 둘 다 상대하지 않을까 뭐 제 개인적인 바람은 그냥 지금 진행되고 있는 저 RKO 분열 각본이 점점 커져서 레거시 각본으로 퍼지면서 이제 커지면서 이제 코디로즈랑 랜디오튼도 갈등이 일어나고 해서 이제 로드트 레슬매니아 때는 코디로즈가 랜디오튼, 캐비노에스랑 대립을 해서 경기를 했으면 좋겠지만 그랬으면 좋겠지만 그럴 확률은 매우 적은 것 같습니다. 대립이 아마 오래 갈 거예요. 이제 레슬매니아 41에서 딱 끊기는 게 아니라 아니면 뭐 그 전에 딱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내년에 넷플릭스에서도 이어갈 수 있게끔 뭔가를 할 것 같고 이게 좀 개인적으로 안 좋은 시나리오로 가면은 레슬매니아 41에서 이제 랜디오튼이나 캐비노에스에 의해서 코디로즈가 챔피언을 뺏기고 이제 그 챔피언십은 블러드라인에서 굴리고 그리고 코디로즈는 랜디오튼, 캐비노에스랑 어떠한 서사를 만들어 간다. 이렇게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좀 무덤덤하게 얘기하게 되네. 원래 좀 빡치면서 얘기를 했었는데 해서 뭐 이거에 대한 얘기는 얘기해봤자 또 블러드라인 욕하랴, 코디로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또 같은 얘기를 하게 되니까 이제 너무 길게 가지는 않고 제가 그나마 조금 희망이라고 볼 수 있는 거는 코디로즈가 만약에 옛날 존시나 무적 시절 그때처럼 만약에 간다면은 트리플 H는 코디로즈를 턴힐 시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존시나 시절, 존시나의 존나세 시절의 그때가 문제였던 게 너무 세고 너무 챔피언을 계속 따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당시에는 여론이 진짜 안 좋았잖아요. 그래서 Let's go, C나, C나, Suck 이런 게 막 있었고 근데 이제 코디로즈 같은 경우는 이제 옛날 존시나처럼 반반 여론이 나왔을 때 그때는 이제 트리플 H가 이제 딱 상황 봐서 코디로즈를 턴힐 시키지 않을까 극적으로 턴힐 시키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저는 그나마 그거는 희망이라고 봅니다. 좋은 미래라고 봅니다. 그리고 랜디우튼, 캐비넷스 대립이 어떻게 진행될지 뭐 어찌 됐든 원사님은 이제 완전 베테랑으로서 무게감 있는 선수가 이미 되었기 때문에 이 말년을 잘 보낼 것 같기는 한데 이 케비넷스가 문제야. 저 케비넷스 캐릭터가 드류메킨타이어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자기 뜻대로 안 돌아가서 이제 약간 찡찡대는 거 그 분노를 막 표출하는 약간 뭐 그런 캐릭터로 갔잖아요. 근데 이제 케비넷스가 그쪽 라인으로 갈 확률이 높다. 물론 이제 캐릭터 성격이 다르긴 합니다. 드류랑. 이거를 어떻게 보면 그 혁명을 일으키려고 하는 그냥 엄청 악랄하면서도 엄청 강력해 보이지만 실속은 없는 약간 그런 커리어를 보내게 될 것 같아요. 네, 아무튼 두 번째 주제까지 이렇게 얘기를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